한적한 도로 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현재 빨간불이거든요 지게차가 어느정도 갔을때 신호가 파랗게 바뀝니다 지게차 시선은 그 신호등을 볼 수 밖에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지금 근데 사람이 하나 거기 조그맣게 보입니다 요걸 못본거에요 못보고선 약 6초동안은 사랑을 못보고 저는 신호등만 보고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거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조금 빨리 지나갔다거나 또는 지게차도 빨랐다거나 둘중에 하나가 빨랐으면 완전히 사고각이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럴경우 지게차에서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져요 양쪽에 있는 마스트로 인해서 거의 지금 보시면은 차 한대 정도 다 가려질 정도거든요 약 6초만에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